Maybe if I woke up in the morning Hearing your voice Maybe if I was with you 어쩌면 우리 어려웠던 날들 함께 보냈었다면 혹시 우린 어땠을까 The distance between you and me It never seems to disappear 얼어붙은 나의 말들과 No 만약에 우리 우연히 다시 또 만난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I try, try, try 안아줄 수 있을까 조금은 다른 기억의 조각들 하지만 꼭 닮은 그리움의 마음들은 I try, try, try Only few If you can The distance between you and me It never seems to disappear 멈춰버린 우리 추억과 너 만약에 우리 우연히 다시 또 만난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I would try, try, try 안아줄 수 있을까 눈을 뜨면 혹시 네가 서있을까 어느 날 상상도 했어 한 번도 내게 해주지 아마던 말 그저 너니까 좋은 거라고 Tell me whenever I'll be wherever you are Only if you come 이 Sau send 분 이 자리에 다시 아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닿아 이 부모님 그 부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